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오고 있는 MBC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에서 다시 보고 싶은 도전자 특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장에 이지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지연아 지사들만 도전한다는 만원의 행복 과연 다시 보고 싶은 도전자는 누구인지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다시 보고 싶은 도전자는 태양 이민우야 윤도현이야 조정우씨 정영동이야 태양이야 정영동씨 이민우야 조정님 이민우씨 정영동 조정님 이민우씨야 조정님 이민우야 조정맞아 조정이야 조정이야 이민우 신화 시청자가 뽑은 다시 보고 싶은 도전자는 배고픔마저 즐긴 만원의 행복의 신화 남자 도전자 1위 이민우 첫 번째 도전에서는 욱해서 패배다 제대로 다시 하라는 시청자들의 요청 여자 도전 다이리 조정님 이민우 대 조정님 도전 시작 여자 도전자 1위 이민우